안녕하십니까 자동차를 미치도록 싸게 사고싶은 남자 첫사람 그리고 많이 버벅대는 버벅도사 인사줍니다 오늘 할거는 바로 2019년형 상품성개선 산타페하고 그리고 이제 구형 산타페죠 구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날짜가 안지난거니까 그래서 재고할인 받을 수 있는거에요 2월 이전 생산분 요게 3%의 재고할인이 들어가는데 과연 어떤걸 사는게 좋을까 좀 더 나을까 요런걸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구형하고 신형하고 가격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프리미어 같은 경우에는 신형이 구형 대비 무려 가격이 88만원이나 인하가 됐지만은 인하가 된게 인하가 된게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물론 추가된 옵션이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크롬도금 라데이트 그릴하고 크롬 가니쉬 그리고 크롬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 그리고 이제 스마트키 원격 시동 기능이 들어가 있지만은 또 빠진게 있죠 제가 빠진걸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옛날 가격표인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이 빨강펜으로 이제 표시한 부분이죠 바로 LED 리어 콤빈 앰프 그리고 앞좌석 통풍시트 운전석 전동시트 18 그리고 풀오터 에어컨 이게 빠져 있기 때문에 가격은 내렸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또이 또이다 구형 신형 구형하고 신형하고 비교를 해보면 여기 보시면은 밑에 보시면 이제 이 컴포트 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요게 이제 들어간 옵션이죠 바로 보시면은 예 운전석 파워시트 8A 하고 앞좌석 통풍 요게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가격이 3,900,000원 그러면은 어 구형하고 가격 차이가 19만원이 나는데요 이제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LED 리어 콤빈 앰프 하고 풀오터 에어컨이 빠져 있기 때문에 거의 가격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요기에서 제가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게 구형이 지금 재고 할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월 이전 생산이 3% 그리고 3월 생산이 50만원이기 때문에 나는 뭐 짜세 이런거 개나 조라 이러신 분들한테는 구형이 오히려 나을 수 있다 요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네 익스클루시브 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클루시브 트림 같은 경우에는 구형 대비 가격이 5만원이 인상이 됐는데요 어 추가되는 옵션 없습니다 오히려 빠진게 몇 개 있는데 다만 프리미어의 모든 옵션을 기본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프리미어 에 추가된 옵션은 그대로 갖고 가는 거죠 일단은 어 3,210만원이구요 여기 보시면은 어 지능형 안전기술 반자일 주행이죠 바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스타벤고를 포함하고 있고 전방 차량 출발 알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후방 주차거리 경고 그리고 led 리어 콤빈 앰프 루프렉이 들어가 있구요 시트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 파워시트 8A 전동식 럼버 서포트 2A가 들어가 있습니다 앞좌석에 통풍이 들어가 있구요 그리고 이제 편의장비는 듀얼 프롯 에어컨이 들어가 있구요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기능도 들어가 있고 스마트 파워 테일 게이트 전동식 트렁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 2 137만원 인데 요거 제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예 2죠 그래서 2 그래서 요 세번째입니다 그래서 8인치 내비게이션 그리고 이제 블루 링크 후방 모니터 또 주행 중 후방 모니터 포함이 되어 있구요 고속도로 주행 보조 운전석 자동 쾌적 제어 시스템 하이패스 ECN 룸밀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현대 스마트 센스 2 요게 이제 59만원 요것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맨 밑에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후축방 충돌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 안전하차 보조 후속 승객 알림 요게 이제 들어가 있구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익스테리어 디자인 요게 83만원 인데요 요것도 제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네 요 맨 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여기 보시면은 맨 위에 있는 위에 있는 건데요 그래서 풀 LED 헤드램프 바이 펑션 그리고 19인치 알로우 휠 타이어 퍼드 램프 블랙 유광 필락 가니쉬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 디자인 원 15만원이죠 아주 가격이 저렴합니다 요것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두번째죠 그래서 네 그레이 투톤 내장 인조가죽 시트구요 또 멜란지 니트 내장들 그래서 헤드라이닝하고 필라부에 적용이 되어있고 인조가죽 감싸기 및 리얼 스티치 클래시패드하고 도어센터 트림 콘솔 사이드부에 적용이 되어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파노라마 썬루프하고 LED 실내 등인데 요게 113만원인데 이 파노라마 썬루프가 나오니까 지금 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카를 탈 수 없는 당신 걱정마라 2019년 상품성 개선 산타패드 널 위해 파노라마 썬루프가 준비되어있다 113만원 네 이렇게 이제 선택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구형하고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만원이 인상이 됐지만 제가 빠진 옵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기 보시면 이제 이게 옛날 가격표죠 요기 보시면 익스클루시브 해서 제가 이제 빨간펜으로 칠한 부분이죠 그래서 펄드 램프 그리고 블랙 유광 필라 가니시하고 하이패스 시스템이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어 정말 거의 구형하고 신형하고는 거의 또이 또이다 이렇게 가격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앞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재고 할인이 있기 때문에 이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하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구형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요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프레스티 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24만원 그래서 구형 대비 가격이 무려 54만원이 인하가 됐지만 이것도 빠진 옵션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의 또이 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은 어 옵션 같은 경우에는 뭐 훌륭합니다 정말 이 산타페 이정도 옵션이라면 정말 옵션에 대해서 불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고속도로 주행 보조 들어가 있구요 그리고 이제 세이프트 파워 윈도가 앞좌석과 뒷좌석에 동시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외관을 정말 멋있게 하면서도 신용적이 그리고 이제 운전할 때 야간에 너무 편한 풀 에릿 헤드램프 바이 펑션 그리고 19인치 알로이 휠하고 타이어 자유산 차단 유리가 앞면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퍼들 램프하고 블랙 유광 필라 가니시가 적용이 돼서 좀 더 짜세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내장 같은 경우에는 멜란지 니트 내장제가 헤드라이닝하고 필라부에 적용이 되어 있구요 그리고 이제 실내를 좀 더 고급스럽게 해주는 인조가죽 감싸기 및 리얼 스티치가 클래시패드 도어 센터 트림 콘솔 사이드 부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동식 뒷좌석 도어 커튼이 적용이 되어 있구요 시트는 가죽 시트가 적용이 되구요 운전석 자세 메모리 시트가 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의장비로는 오토 디버그 레인 센서 리모트 윈도 컨트롤 운전석 자동 쾌적 제어 시스템 하구요 하이패스 시스템 하고 ECM 룸밀러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구요 멀티미디어는 8인치 내비게이션 블루 링크 후방 모니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선택 옵션은 총 6가지죠 그래서 현대 스마트 센스 2 이거 아까 설명해 드렸죠 이게 이제 선택할 수가 있구요 인테리어 디자인 2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만원인데 여기 보시면은 네 그래서 다크베이지 투톤 내장 가죽 시트죠 그리고 이제 스웨이드 내장제가 헤드라이닝하고 필라부 그리고 이제 메탈도우 스커프하고 메탈 페달 그래서 실내를 좀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테리어 디자인 2 그리고 이제 플래티너 1 요것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네 그래서 버추얼 클러스터 7인치짜리 컬러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구요 그리고 이제 서라운드뷰 모니터 후축방 모니터 이번에 새롭게 적용된 거죠 후축방 모니터 네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 2 요게 142만원인데요 요것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네 네 나의 기능 고급기 크렐 사운드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HD가 들어가 있구요 스마트폰 무선 충격 시스템 그리고 220V 인버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컴포트 2죠 요것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컴포트 2죠 그래서 운전석 파워시트 8A 전동식 럼버 서포트 4W 쿠션 익스텐션 2W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동승석 파워시트 8A 그리고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파널마 손루프 LED 실내등이 113만원 이렇게 프레스티지 설명이 드렸는데요 구형하고 좀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구형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가격은 신형이 54만원 인하가 되어있지만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빨간 펜으로 밑줄 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전석 전동시트 14W 그리고 동승석 전동시트 8A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그리고 이제 2열의 스마트 원터치 폴딩 요게 빠져있기 때문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 가성비로 따져보면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컴포트 2죠 요게 컴포트 2가 이제 34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 34만원을 더하면은 실질적으로 가격 차이는 20만원이 나는데 요기에서 이제 또 빠지는게 2열의 스마트 원터치 폴딩이 빠지니까는 거의 가성비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프레스티지 트림을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스퍼레이션 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퍼레이션 트림은 바로 트림의 끝판왕이죠 가장 최상의 트림인데요 일단은 가격은 3868만원으로 유일하게 구형 대비 가격이 올랐습니다 20만원이 인상이 됐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추가되는 옵션이 있기 때문이죠 일단은 구형에 있는 모든 옵션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제가 봤을 때는 이 인스퍼레이션 트림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외제차보다도 옵션이 훨씬 좋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반절 주행 기능이 모조리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후축방 충돌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 안전하차 보조, 후속 승객 알림이 들어가 있고요 정말 이제 외관, 자세의 끝판왕이죠 그래서 듀얼 머플러, 그리고 스페셜 디자인 셀렉션 그래서 프론트하고 리어 스키드 플레이트, 그리고 바디 컬러 클래닝, 방관, 크롬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스퍼레이션 전용 크롬도금 라디에이트 그릴, 그리고 19인치 스퍼터링 휠, 컨티네탈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LED 안개 등, 그리고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앞좌석, 뒷좌석, 이게 이번에 추가가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내장 같은 경우에는 버추얼 클러스터, 계기판에 7인치짜리 컬러 LCD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버건딩, 헐팅 나파가주 시트, 그리고 스웨이드 내장제가 헤드라이닝하고 필라부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새롭게 추가된 반펀칭,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탈도 스커프, 메탈 페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 파워시트 8A, 전동식 럼버 서포트 4웨이, 쿠셔 익스텐션 2웨이가 들어가 있고요 동승석 파워시트 8A,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2열에 스마트 원턴치 폴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편의장비로는 패들시프트가 적용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선택 옵션은 총 3가지입니다 그래서 파노바 썬루프하고 LED 실내딩 113만원, 플래티노 3, 아까 설명이 드렸죠? 113만원 그리고 이제 크렐 프리미어 사운드하고 서라운드 뷰 모니터, 호축방 모니터 142만원입니다 이렇게 이제 인스퍼레이션 트림을 설명이 드렸습니다 유일하게 20만원에 상승이 되어 있죠 그리고 7인승을 추가하시려면 전트림 공통 64만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3열에 에어컨 들어가 있고 스마트 원턴치 워크인 앤 폴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2 디젤로 가시면 25만원이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4륜구동은 196만원 그리고 2.0 터보는 255만원 가격이 인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 가격표 대비 상당히 심플하게 가격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거죠 이번에 이제 또 새롭게 추가된 옵션인데 이거는 뭐 선택 옵션이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 바로 후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입니다 152만원인데 이게 이제 앞에서 설명해 드렸지만 2열에 모니터를 배치해 가지고 고화질 dnb 시청을 하거나 그리고 이제 뭐 유튜브 음악 영상을 감상하고 인터넷 또 스마트폰 미러링 등이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뒷자리의 승객을 위해 상당히 좋은 옵션인데요 이게 뭐 G80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뒷좌석 듀얼 모니터 이게 이제 옵션으로 집어 넣으려고 그러면 그러려면 한 250만원으로 들어가거든요 그거에 대비해서 가격이 상당히 착합니다 물론 G80이 들어가 있는 9.2인치 짜리는 아니겠죠 그거보다는 뭐 작은 인치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가격 책정을 이쁘게 잘했다 이런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요게 필요하신 분들은 넣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괜찮기 때문에 네 요것도 설명해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2019년형 상품성 개선 산타페하고 구형 모델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신기술을 원한다 새로운 어떤 옵션들이 추가된 산타페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형이 나을 것 같고요 크게 변화가 없다 나는 그냥 재고할인 받고 좀 더 싸게 산타페를 사겠다 이러신 분들에게는 구형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신형하고 구형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1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들이죠 바로 이제 10.25인치 내비게이션 그리고 12.3인치 계기판 그리고 이제 내장형 블랙박스 이렇게 새로운 옵션 그러니까 좀 중요한 옵션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용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신형 그러니까 2019년형 상품성 개선 산타페가 그닥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물론 구매하시는 분들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죠 하하하하 오늘 부족하지만 영상을 올려봤습니다 네 제 영상이 많이 부족하고 제가 많이 퍼벅되지만 그리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나이야가라 폭포서 힘을 줍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멋진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파이팅!